왜? 이번엔 또 뭘 본거야? 마스크 공짜로 받아가세요 아, 잠깐만 받을게 그래 받아라 받아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어, 감사합니다 오, 음, 좋지? 잠깐만 잠깐만 너 어디가? 뭐해? 어, 오케이 어, 선블라스, 선블라스, 선블라스 잠깐 빌려줘 네, 머리카락도 바꾸고 뭐해? 그냥 저, 외모 좀 바뀌고 있어요 카디건 뭐 잡아 날도 더운데 카디건 왜 입어? 아, 귀찮아 나 그냥 마스크팩 하나 더 바를거에요 마스크팩 하나 더 바를거에요 다 알아볼텐데? 아니 아니, 외국인이잖아요 얼굴 다 똑같아요 아유, 내가 그 작전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마스크팩 받아가세요 마스크팩 받아가세요 마스크팩 받아가세요 마스크팩 받아가세요 마스크팩 받아가세요 마스크팩 받아가세요 어, 마스크팩? 어, 마스크팩? 미소가 에나벨 씨 아니에요? 어, 한국말 몰라요 어, 한국말 몰라요 Is it free? 네 어, 땡큐 어, 땡큐? 네 오케이, 바이바이 우후 우후 뭐야, 또 성공한거야? 에나벨 너 같은 사람을 내 글자로 뭐라는 줄 알아? 독한 사람 하다 어, 좋아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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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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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쟁취하지? 빨리 가자 어, 가자 짠순이도 그런 짠순이가 따로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가 한 박스 그냥 통째로 사주고 싶더라고요 사도 되는데 제가 사실 화장품 좀 많이 설소 사서 이제는 좀 절약하게 좀 하고 싶어서 애기 위해서